GTX-B 수인 분당선 청하격 정차를 위한 협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GTX-B 수인 분당선 추가역 정차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추가 협의와 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GTX-B는 인천대입구에서 시작해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 청량리, 왕십리, 상봉, 별래, 왕숙, 평래, 호평을 거쳐 마석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GTX-B는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에서 수인 분당선과 교차하는데도 수인 분당선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또한 GTX-B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역간거리는 10km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은 GTX-B의 수인 분당선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이를 추진 중입니다. 인천시는 GTX-B 추가역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3월부터 진행했으며 지난 9월 대부분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시는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완 요청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토부 타당성 조사 용역 검증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은 나온 상황이라며 좀 더 세부적으로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증을 거쳐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후 내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국토부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